한눈의 시간 어우 왜 이렇게 세 이거, 뭐야 나 못 맞았다고 홍... 형 큐밖에 안 맞은 것 같은데 아니... 아니 아 진짜 왜 이렇게 세냐? 진짜 미치겠네 지금 왜이래 이거 쟤.. 칼을 2대씩 때려버려 설마 킬 가겜? 와.. 아니 미친 챔프인데 저거? 지리네 어.. 저게 저기서 멈추네 아니 저거 개사기 챔이네 미쳤다 쩐다 너무 쎈데? 진짜 인간적으로 호로로록 하면 반피가 넘게다네 밤에서 할 때 저렇게 안챘던 거 같은데 니들아 갈고리 박을 때 많아서 그런가 아 아토로스 스킬 두 번 맞으면서 맞디래 얘 아 이렇게 갔다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어? 오른쪽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돌아오는데? 어질어질하다 쩝 이렇게 만들어놨어 뒤졌다니 새끼야 나대지마 인정 대쉬에 빼는 중여 어서오세요 쉴드 빼 그냥 맞아서 빼 크리샹 그냥 어? 이녀석 초반만 쨌거 그만 이거 아니 씨 수빈 깍두 미쳤다 네 우선 미쳤다 니들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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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지 수빈 미쳤다 미쳤다 유담 미쳤다 아 I need you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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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 here! Let's go! Where are you going? Are you kidding me? Let's go!